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은 영상 바이솔밭에 나왔습니다. 가격을 인하했고 지금 자구가 한참 많이 나올 철이라 바이솔의 지금은 환상의 계절이죠. 지금은 바이솔을 엄청나게 많이 본식할 계절입니다. 이쁘기도 하고 본식도 많이 하고요. 저희 집에 오늘은 밭을 비워야 해서 좀 저렴하게 나갑니다. 영신다육은 도매도 하겠습니다. 도매로 가져가실 분은 사업자랑 가지고 오시면 제가 도매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작업 해놓은 곳이 많아요. 이것도 도매로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레드 와인입니다. 포토레드 와인 엄청 이쁘죠? 제가 포토레드 와인을 지금 요것이 23cm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뽑아서 보냅니다. 제가 진딧물을 좀 챙겨서 진딧물 약을 쳐놨고요. 지금 물주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을 몇 번 줘서 판매하려다가 바로 찍으니까요. 지금 제가 포토레드 와인은 3만원씩이었는데 2만 5천원에 가고요. 이거 2만 5천원에 가면 이거 한 포토만 보낸 게 아니고 옆에서부터 띄워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썩 보내드릴 테니까 얘는 시그니처입니다. 제가 이제 심어놨는데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그니즈다. 피그니즈? 피그니즈 피그니즈네요. 4천원인데 3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에 피그니즈 포토레이드 와인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쿨로라 노이즈입니다. 쿨로라 노이즈 한 포트에 3천원에 가겠습니다. 뽑아서 보냅니다.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골드노겟 골드노겟은 진딧물이 많이 생겨요. 진딧물 약쳐놨는데 물을 한번 줘야 되겠구나. 네 골드노겟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다크탑입니다. 다크탑 27cm고요. 다크탑 엄청 많이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만원인데 2만 5천원에 할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탑 자 브론주입니다. 얘는 브론주인데 20cm 가까이 되고 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인데 자구 더 많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 재넣게 드립니다. 얘는 체리라고 부릅니다. 체리 체리는 한포트에 3만원인데요. 얘는 없어요. 재고가 많이 몽창 뽑아서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자 얘는 다이크입니다. 다이크인데 이거 3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포트에 3만원인데 이거 뽑아드리고 제가 이 정도 크기로 또 하나 더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핀입니다. 아이핀 4만원씩에 나갔는데 오늘 3만원에 나가겠습니다. 3만원에 나가고 또 많이 뽑아 옆에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풀이 많네 윌리엄 윌리엄은 만원인데요. 한포트에 한포트에 만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정도로 크게 두 개씩 뽑아서 만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입니다. 블랙탑 블랙탑도 저 2만원씩에 한포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가져가면 안전이익이에요. 자 블랙탑은 2만원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스타는 베이비스타 엄청 이쁘죠. 네 베이비스타는 3만원 가면요. 산더미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산더미같이 많이 네 많이 쉬고 싶으면 베이비스타가 정말 화려하고 이뻐요. 3만원 아치는 엄청 많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수트럼선셋도 한 무대기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덕수트럼선셋도 엄청 28cm 정도 되는데요. 3만원인데 제가 더 많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옆에서 이렇게 이런 애들이 더 뽑아서 내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래나리아 어마무시 많아요. 음 25cm 정도 되고요. 네 3만원인데 내가 한 무대기씩 옆에 이렇게 한 무대기씩 더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드드래곤은 어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에서 네드드래곤은 없어요. 이거 요만큼 뽑아서 이거 한두에 이거 지금 몇 cm냐면 네드드래곤은 20cm가 넘어갑니다. 20cm고 이거 대형종이죠. 네 요거 네 네드드래곤은 하나 둘 셋 넷 지금 자구가 뺑 둘러서 다 나오고 있어요. 5만원에 갈게요. 네드드래곤 자 얘는 두 개 자 2만 5천원 자 한 개에 만원씩 갑니다. 뽑아서 네드드래곤은 지금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따로따로 네드드래곤 몇 개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지금 어 뽑는데 자 이거는 2만 5천원 3개짜리 자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환타지아 입니다. 환타지아 환타지아 제가 어 지금 6.5센치인데 어 자구가 많이 나와서 여기 여는데 옆에도 막 뛰어서 심었거든요. 자 자 환타지아 30만원짜리 인데 하실 분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 자 썬버스트 입니다. 썬버스트 는 어 한 포트에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도매가격으로 거의 뽑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세 또 2만원부터 뽑아드리는데 어 얘는 완전히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보내야 돼요. 그냥 뽑아서 자구들은 밑에 자구들은 괜찮은데 위에 자구들이 어 바이소은 목대가 필요없어요. 잘라서 심으시면 뿌리 봄이라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썬세 또 2만원부터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울리 주울리도 2만원 만원 뭐 이렇게 뽑아드릴게요. 많이 뽑아드릴게요. 하여튼 에드워드 빌즈 3만원 이었는데 자 2만원 내리겠습니다. 한 포트에 그리고 더 많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데니인데요. 데니는 만원부터 가겠습니다.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데니는 많은데 네 그다음에 음 네임버그 어쩌저 해서 말하고 자 오돈스턴 오돈스턴은 3만원부터 가겠습니다. 막 두 포트씩 뽑아도 몽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사유 도매도 합니다. 자 오돈스턴 자 네드 왕검이입니다. 왕검이는 만원 2만원 3만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이뻐요. 네드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알겁니다. 네드 왕검이는 많아서 많이 뽑아드릴게요. 오시면 더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붉은 섬털입니다. 붉은 섬털도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핀이 있습니다. 티핀도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뽑아드리겠습니다. 피핀하고 장미 피핀이 있어요. 피핀 장미 피핀은 이렇게 조그맣고 피핀은 이렇게 좀 큰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만원 2만원 3만원 피핀이 엄청 이쁘죠. 빅네드 빅네드는 만원에 이거 원래 빅네드는 하나에 4천원씩 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만원씩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네드 입니다. 빅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프랑스와 입니다. 프랑스와 만원 입니다. 프랑스와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강원도 우랑이 강원도 우랑이 한 버트에 2만 5천원 인데 자 2만원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이뻐요. 네 2만 5천원 드린데 옆에서 많이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마 어마 무시 많아요. 한 포트가 이게 원래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나에 3천원이라고 해도 어마 무시 많죠. 네 자 만원씩 가겠습니다. 큰 놈으로 뽑아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턱 턱 스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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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키우려고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움직여야 돼서 싸게 판매합니다. 얘는 뽑아서 3천원씩 가겠습니다. 자 연정이 연정인데요 이거 하실 분 연정 이렇게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사두입니다. 사두에 5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무궁은등이고 엄청나게 큰 대품이에요. 이게 14cm 한두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트밖에 없습니다. 안정은 자 노주봉황 입니다. 노주봉황 또 3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봉다리 해서 3만원을 가겠습니다. 엄청 많이 뽑아 드릴게요. 메인보우 네 메인보우도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한 포트 하고 제가 반 포트 정도 한 포트 반 정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로주도 3만원입니다. 제가 더워서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제가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토트로주 3만원 네 한 포트가 3만원인데 엄청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조금씩 더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스앤 봉황 입니다. 아로스앤 봉황 어마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사고가 산탐체로 올라와요. 자 2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크림슨 웹 입니다. 크림슨 웹 크림슨 웹 엄청 이뻐요. 네 이렇게 지금 어마은 없이 제가 지금 햇빛이 떠 가지고 제대로 지금 화면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크림슨 웹 3만원 인데요. 자 요정도 더 뽑아서 옆에서 뽑아서 3만원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 왕관은 15,000원씩 팔았는데요. 제가 2만원씩 책정해서 더 많이 썩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에 뽑고 옆에까지 이렇게 뽑아서 2만원 2만원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큰 팝창 바이솔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팝창 바이솔 한 포트에 2만 5,000원 인데요. 제가 이렇게 2포트씩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뽑아서 보낼게요. 자 3색비 작년에 3색비가 안좋아서 제가 안팔았거든요. 올해 너무너무 이뻐요. 네 자 한 포트 만원 2만원 3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색비는 일반 3색하고 틀립니다. 일반 3색보다 헐 이쁜 3색비에요. 지금 한참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가시면 엄청 이익입니다. 자 발키리 4만원씩 판매했는데 3만원에 가겠습니다. 26cm 정도 되고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3만원씩 가는데 제가 옆에서 자구 이런 애들 하나씩 두개씩 더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자 얘는 아레나리아 입니다. 아레나리아 지금 무지하게 많이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3만원씩 인데 이 정도 뽑아서 한 두 동아리 정도 뽑아서 3만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싸게 자 아페트론 입니다. 아페트론 3만원인데 네 아페트론 가격이 있는 애죠. 엄청 한 포트 하고 옆에 있는 애들 다 뽑아서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그 풀로주가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얘는 3만원씩 해서 이렇게 두 포트 씩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그 풀로주 입니다. 아폴로그 풀로주도 엄청 이뻐하고 작년에 없었고 못 팔았어요. 엄청 이쁩니다. 자 캥거루 입니다. 캥거루 2만원씩 였는데 오늘 1만원씩 해서 뽑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만원 도매는 도매는 더 싸게 그 다음에 퀸트센스 3만원 인데요 어마무시 큰 걸로 어마무시 큰 걸로 막 이렇게 옆에 달린 애들 옆에 좀 있는 애들 요런 애들 뽑아서 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잉글랜드 칼라디움 잉글랜드 칼라디움 2만원에 요렇게 많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0엔치 정도 되는데요. 내가 적은 포트는 더 많이 옆에 있는 애들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시면 이익일 겁니다. 제가 길라움스 길라움스 3만원인데요. 두 포트씩 이렇게 옆에 조금 포트 부족하면 조금 더 많이 이런 애들 다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밭정리를 해서 네 지금 안사시면 저희 바이소리 앞으로 판매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펜슬 펜슬은 만원입니다. 많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네드비티도 있습니다. 네드비티가 어떤거냐 펜슬하고 네드비티하고 지금 이것이 네드비티예요. 네드비티가 좀 단가가가 있는 애인데 네드비티도 만원 2만원 3만원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펜슬 네드비티 두가지 여기가 바태가 있어요. 섞여있어가지고 네드비티예요. 그 다음에 갤럭시 자 갤럭시 만원 트로이인데 오늘 특가로 8천원씩 가겠습니다. 8천원 절반 가격 네 자 갤럭시 갤럭시 한 포트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보면 8천원씩 갈게요. 한 포트 큰 것부터 뽑아보내야 됩니다. 자 네드카라 작년에 네드카라를 제가 팔았는데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자 네드카라 어 는 잠깐만요. 네드카라가 여기 만원씩 봤던거 7천원씩 가겠습니다. 네드카라 7천원씩 가고요. 네 밭에 있는 애들은 어 좀 큰 애들은 만원씩 가겠습니다. 좀 큰 애들은 좀 큰 애들은 제가 가지고 갈 거고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완전 어 도매값으로 날리겠습니다. 자 주문 주시고 네 어 바로 입금하실 분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